그 새로 공수된 대나무로 향하는 녀석, 과연 러바오의 취향을 저격할 대나무는 무엇일지? 아, 조향사처럼 신중하게 대나무의 향을 하나씩 맡아가며 패스, 패스, 이것도 패스해버리는 러바오. 그러다, 어머, 하필 가장 구하기 어렵다는 그 애타는 사육사 마음을 알 리 없는 러바오. 어머나, 오죽을 넙죽 먹기 시작한다. 일 났네, 일 났어. 그런데 어라, 오죽을 버리고 옆에 있던 산죽으로 다가가더니 킁킁 냄새를 맡는다. 설마 곧에 마음이 변했나? 까탈스럽고 변덕스러운 입맛 탓에 다행인지 오죽 대신 산죽을 폭풍으로 비판을 넣어봐오. 어, 야, 한 번 맛을 보더니 입에 착 감기는지 그냥 누가 뺏어 먹을까 봐 양손에 꼭 쥐고 아주 그냥 야무지게 잘도 먹는다. 음, 오, 괜찮네요. 음, 나 이걸로 kabか이burger 헷갈 Bone 오죽